진짜.. 진짜.. 아이코니크가 정말 아이코니크를 만났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같이 있다면 행복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GE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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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에 이 콘서트였는데 팬 여러분의 것 엄청 사랑했어요 정말 이렇게 팬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이 계셔서 지금 여러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. 네 저도 여러분이 정말 고맙습니다. 이렇게 만나고 정말 즐겁습니다.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제가 아이콘을 배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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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아이콘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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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으로